금방 집 낳았어? 난 18이고 주여 난 집 나완지 4년 이만 18세 집 수술하려고? 떨려고 너 필요해 내가 너희들 같은 애들 진짜 많이 넣는 걸 너네들 사자 한 번 진짜 최고의 선물을 줄까? 힘들어? 앞으로 더 힘들어? 너 그게 쉬운 건 줄 알아? 인정자는 불법이고 모자도 필요하고 그 보호자 오빠가 해주면 되잖아요? 너 이게 쉬운 건 줄 알아? 너 이거 할 일 있지? 저희 병으로 술을 하지 않습니다 야 이 XXX야 이건 뭐 나한테 놀랍게 났냐 어차피 그런 아저씨들 있어 우리 이렇게 셋이 밖에 없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X 내가 손 한 번 해봐 기가 죽여 아, 쎄 아, 쎄 아, 쎄 아, 쎄 F沒有 8 1 arrow 1 4 5 감사합니다.